높은 지점에서 볼을 놓고 있습니다. 당기면서 이루소 잡아놓고 일로 아우십니다. 최양의 수비 도움을 받으면서 김태용 선수가 첫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아 어려운 타고운데 잘 잡았죠. 김태용 1990년생. 원 벌 투 스트라이프. 땅벌 큰 땅벌 이루소 최양. 전진을 잡아납니다. 투아웃. 방금 전에 손아섭의 타고하는 결이 달랐습니다. 상당히 높게 떴죠. 득점이 전준우 선수의 홈런이 점프예요. 밀어쳤습니다. 이루소 잡고 일로 잡으러 들어갑니다. 더블플레이. 이걸 잡네요. 최양이 공중에서 낚아챕니다. 이걸 잡아요. 야수들의 점포 때는 타이밍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양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라이드라고 보면 항상 멈추라고 주자들에게 하긴 하지만요. 이 정도 타고라면 누구라도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흰이 이게 무슨 일일이 올 수 있을까요? 저흰이 수 있을지 못하잖아요. 저흰이 수 있을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저흰이 수 있을지 못하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주자들에게 하긴 하지만요. 저흰이 수 있을지 못하고 싶어요.